제 결의는 굳세고 제 창은 날카롭습니다. 그 중반부터 그 아까 겐지가 좀 열심히 하더라구요. 물론 내가 제일 잘했지만 흐흐흐흐 상대는 오히려 그 윈선에서 윈선 윈선 윈선으로 겐지를 잡았었어요. 상대가 우리를 이기려면 윈선으로 겐지를 잡고 뭐 이렇게 상대의 힐러 잡고 왜냐면 내가 계속 그 탱을 겐지를 해줘가지고 어우 이 각이 잘했네 오케이! 오케이 렛츠고! 아 누구 있어? 어? 어? ㄷㄷ 오케이 오케이 어우 잘하네? 아 그렇게 잘하네? 아나가 힐 잘 주고 와마 가겠는데 이거? 들어오면 궁극기 쓰면 되니까 뭐야 오리낙쿵 그 모아가지고 이렇게 창으로 찍는거 아 이네트니 감사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땅에다 창을 찍으면은 딜을 타요 자 오케이 오케이 컴온 맨 들어온다 들어온다 요거 오케이 오케이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끝났어 이제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완망 못하나? 아 아 아 아 디바웅이 저기 아 미안 미안 아 디바웅이 저기 있는 줄 몰랐어 아 내가 나만 안 죽었어도 아 나만 안 죽었어도 완망인데 나만 안 죽었어 완망인데 사베는 혜연 충격 아 싹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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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어디야 오케이! 하나 해봐! 하나 해봤어! 또 뭐야? 또 뭐야? 으와! 아아.. 밀리네 이거 저는 잘합니다 아 근데 우리 뭐 딜러들도 잘하네요 보니까 제니아타가 좀 딜 위주로 하고 있는데 힐 좀 잘 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리고 얘가 파라한테 좀 부조화를 아무튼 안하는 잘하고 제니아타도 못하는 건 아닌데 약간 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아! 아! 초월 늦었어 초월 늦었어 아 초월 늦었어 초월에 늦었어 으으으흐 하기도 상관한데? 별말 안하기도 상관한데? 그냥 아 오케오케 막았다는데? 아 연장 좀 하기 싫은데? 너무 더욱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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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마도? 편하게 이렇게 잡으라고? 자 lens 아 아 아 이거 힐러 둘이서.. 아아악! 서로 힐 주면서 이씨! 미쳐버렸나.. 아.. 아깝네요 안정적으로 잘하러 가죠 오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! 악자라면 그 확실한 결과라도 절차야 하죠! 하지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는 점은 확실합니다! 전작 보면 우리가 더 잘했거든요 뭐고 이거 어? 불이 못해 죽어 자, 짠! 아우 봐봐 야 이거 뭐야 쟤압! 오케이 여기있지? 네 여기있지 여러분? 오케이 메드시 잡았죠 여러분? 힐 줄이가 없죠 여러분? 아 뭐야 이게? 다이져브 얘 멋있어 아이 소리가 오케이 석이야 아 안돼 안돼 너브 너브 흐흐 흐흐 아 저기있다고? 화물 왜 하냐? 오케이 오케이 화물 밀어 이 자식이 자꾸 귀찮게 하고있어 살아 누구 힐러봤는데? 어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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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한다 야 그 구석까지 들어갔는데도 힐을 줘 와아 공격 와아 날 실망시키지마라 분명 견고했다 흐흐흫 일이 잘 풀리면 놈들은 영혼도 모르고 당할거야 하아 단독이 몰렸으면 더 나았겠는데 자 갑니다 4 3 2 1 포소를 시선 으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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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으흠 으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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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아이고 됐어 틀러들이 뭐 뚫겠지 뭐 아니 틀러들 뚫겠지 아 나 완전 개 딸 편네 어? 이거 못 뚫었어? 오케이 아 장모전! 장모전! 오케이 나갔어 한 명! 나갔어 나갔어 아 또 이겼어요 어? 뭐지? 근데 왜 이렇게 디바를 고집했을까요? 다른거가 되는데 아 이때 어 저걸로 뚫었죠? 저거 아니었으면 못 뚫었지 아 감사합니다.